집 앞에만 나가도 건강해지는 아파트라고요?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요즘 건강관리가 시급한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데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주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아파트라니? 건강아파트 제대로 느껴보자고! 건강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세히 파헤쳐보면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아파트단지에서는 방문시 체지방 측정, 혈당과 혈압 체크, 금연, 구강, 영양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홍보관을 운영하고요 외모차! 각종 활동도구들을 이용 어린이들이 즐겁게 신체놀이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집 앞 놀이판은 물론 여기는 내구역이네!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러깅 챌린지와 단지 내의 걷기 코스를 걷고 SNS에 인증하면 상품까지 주는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외모차가 걷기 비키잖아!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강사가 아파트로 찾아와서 댄스와 스트레칭 수업을 해주는 리듬운동 교실과 파크트레이너가 단지나 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이용방법을 알려주는 파크트레이너 프로그램까지 집 앞에서 쉽고 재미있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아파트 2025년 건강아파트를 모집 중이니까 우리 아파트도 신청하고 우리 다같이 건강 챙기시음!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! 참고하셨습니다!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! 다음편에 든지 아멘